여기 여기 이렇게 노트북이 어디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뭐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노트북이요? 노트북은 얘도 같이 카메라가 제대로 비슷하네요 이렇게 지금 보여주거든요 지금? 예예예 마이크를 어떻게 갖다 놨어요? 마이크가 하나씩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일단 다 올리세요 그냥 다 올려보세요 이 친구 먹을 게 없네 응응응 미니어처 작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그리고 금방 피자 같은 것도 만들고 김밥 떡볶이 뭐 동물 아이컬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? 네 아아 그거 근데 학교 많은데 되게 예뻐요 그거 만드시는 거 보면 그걸 만들어서 여기다 얹어주시기도 하고 요거는 또 이렇게 얹어주면 또 그렇습니다 예예예 토스트는 좀 아쉽다 방은 여기 나실까요? 여기서? 예 그쪽 저 옆에다 놔버렸어요 거기는 색을 칠할 자리니까요 예예 아 근데 약간 여기 약간 여기 안에 있지 다 치우고